한국 라면 사실 한국 라면이 엄청 유명해요 안녕! 저는 미퍼니 저는 잉쯔 우리는 한국인도 한국인들이 오늘 아침이란 얘기? 오늘 아침... 星期天 星期天是什麼日子 星期天是 其實韓國有很多很多種類的泡麵 其中一個就是這個 用中文翻譯成 翻譯過來的話應該是 炸漿麵 炸漿麵 對 韓國人有很多很多不同的做法 對嗎? 嗯 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먹는 걸 선호합니다 이做法들이 이 라면을 개발한 박사님들께서 가장 맛있는 상황을 여기다 이제 써준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대로 넣어요 可是呢 我卻不一樣 所以呢 今天我們就給大家要介紹一下 英俊做 짜파게티的做法 和 彼女做 짜파게티的做法 和 彼女做 짜파게티的做法 電池 再來一遍 자, 600ml를 넣었어요. 이제 불을 켜고 짜파게티에는 이렇게 세 가지 스프가 딱 들어오는데 올리브유, 짜장면 가루 그 다음에 이거는 후레이크 면과 후레이크를 넣고 5분 더 면을 넣을게요 이거 다 넣어줘요. 저 나중에 복권 되면 이거는 버릴 거예요. 이게 후레이크 후레이크 하고 5분 더 끓이라고 했습니다. 5분 시작 이게 면과 공기 마찰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못살게 굴어주면 좀 더 쫄깃해진대요, 면이. 이렇게 좀 풀어놓고 5분을 기다립니다. 아, 이제 1분 지났네. 아, 겁만나. 그냥 지금 먹을까? 안 돼. 이 다음 과정이 물 8스푼만 남기고 따라 버린 후 과립스프와 올리브 조미유를 잘 비벼 드시면 됩니다. 8스푼을 어떻게 남겨요?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다 과학적인 도구가 있잖아요. 10, 9, 8 7, 6 5, 4, 3, 8, 1 땡! 안전하게 우와 물통입니다. 정확한 계량을 위한 채 이걸 한 번에 샥 붙습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샥샥샥 characterization 털고 우와, 샥면 튀어. 다시 이쪽에 넣습니다. 그런 다음에 여덟 스푼 하나 둘 8스푼 정확하죠? 그리고 과립스푼 과립스푼랑 예전에는 이것도 다 힘들었는데 다 가위로 잘랐지 이거를 이제 잘 비비면 됩니다 자팡에티 다울러 예 완창라 이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아싸 нал .. 냄새 진짜 좋다 아우샤 잘 먹겠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중국식에서 시켜먹는 짜장면하고 완전 다른 맛이 너무 맛있는데 이런 것까지 싹싹싹 긁어서 먹어야 한다고 짜장 완뽕 맛있다 짜파게티 자 이번엔 It's 보니 타임 이 짜파게티는 또 다른 이름이 불닭 짜파 우후 불닭 볶음면이라고 하면 혹시 이 녀석 이 녀석 오늘 보니의 작업은 짜파게티 그리고 불닭 볶음면 혼잘치 혼잘치 나오죠 일단 보니의 불닭 짜파는 필요해요 지앤지단 아니야 날 믿어봐 자 껍데기 정돈 아 안돼 안돼 오 조심 하나 반숙할라 했는데 망했어 둘 셋 뭔가 된 것 같지? 물 끓는다 물이 끓고 있으니까 빨리 이걸 면을 넣을게요 오케이 이 앞에 핵 불닭 볶음면 써있으면 이 핵은 핵 불닭 볶음면 면을 넣을게요 면을 넣을게요 스톱할 때까지 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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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부어 조금만 더 스톱 뚫어진다 너무 안 돼? 조금만 더 붓자 부어 됐어 초 후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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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에 Spin 면으로 퍼가 퍼질 수 있어서 스톱하다 오 섞을까? 이 빨간 이 빨간 비주얼의 보소 진짜 몇 갠데? 후니뜨 풍Mc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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e 될 때 보면 호흡이 잘 맞아 짠 따로돈 지단 과연 반숙이 됐는가 안 돼 나 방금 방금 삐 했어 아니 원래는 반숙으로 해서 이렇게 탁 터져서 이렇게 같이 먹으려 했는데 불조절 실패로 완전히 익어버렸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맛있게 먹어줄 거죠?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계란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좀 먹어봅시다 맛있어? 하이파이브! 나 먹어볼래 쓰흡 했는데 쓰흡 매운데? 매워? 맛있어 진짜 맛있어 존맛! 핵존맛! 근데 매워 핵불닭국면이랑 이 두 가지가 섞였잖아 핵불닭국면이랑 이 두 가지가 섞였잖아 이 두 가지의 맛이 적절하게 같이 이제 나는 거 같아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한국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되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 라면도 엄청 유명하거든 이런 맛을 외국 친구들에게도 좀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오늘 저와 인준이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 빨간색이면은 외국 사람들이 못 먹지 않을까? 지금 나도 못 먹잖아 아cape즈 엠 한해 이제 해야지 hhh 응 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짠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짜파게티, 짜파게티. 완벽했습니다. 어이가 없네, 진짜. 사람이 좀 겸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? 겸손할 게 없죠. 그건 전 박사님들 말에 들은 거라니까요. 솔직히 내가 먹어본 짜파게티 중에선 최고였어요. 띄얼. 솔직하게. 매우 맛있었습니다. 매우 맛있었는데. 짜파게티의 맛이 워낙에 좀 완벽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불닭볶음면의 맛도 굉장히 완벽하거든요. 이 두 개가 섞였을 때 완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망한 것도 아니에요.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10점 만점에 9.4점 드리겠습니다. 나 되게 맛있게 나올 줄 알았지. 아니, 되게 맛있게 나왔습니다. 계란부터 망했어요. 되게 맛있게 나왔는데. 아니, 왜 완숙이 됐냐고. 내 반숙은 어디 갔냐고. 짜파게티는 본연의 맛이 정말 제일 맛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혹은 그걸 못 알아보실 경우 카운 없는 인피언 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오늘의 인피언 다우츄에 이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영상 끝! 뿅!